동영상이야, 이 사람들아. 이거 봐, 이거 봐. 찍고 있는 거야. 동영상이야. 자, 이제 시작. 야, 보면서 같이 이렇게 뜯어야지. 카메라 보면서. 근데 유튜브 맨날 봤잖아. 어머, 찍을 새도 없이 이제 다 끌어버렸어. 야광이다. 어, 내가 할 수 있어. 아, 한 개 진짜 많다. 아, 이거 뭐야? 뭔 소리야. 뭐지? 너무 왈도 하신 거 아니야? 뭐, 한 건 뭐야? 오빠, 나 이거 봐. 오빠, 나 이거 봐. 오빠, 나 이거 봐. 오빠, 나 이거 봐. 아니, 이게 클릭을 이거 색이고 여기다 섞어서 하는 거야.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, 흰색에다가 이거 조금씩 섞어서 막 원하는 색을 만드는 거야. 난 prophets. 아, 나도 한국맞아. 뭐지 마치지? 어, 뭔 야망이 없어. 자위를 그냥 하라고 해. 일단 자기가 만들 때는 그거야. 난 초장난거야. 아, 그래, 넌 너만 해야지? 너 흰색에다가, 너 하라. 너 하나. 봐봐. 흰색에다가 이렇게 색상을 섞으면 이렇게 이렇게 탱탱한 거 같아요. 봐봐. 빨강이라는, 노랑. 이거 에스테드 한 것 같은데? 지금 아니야. 근데 내가 가지고 온 거야. 손 봐봐. 내가 그렇게 쭉쭉 늘어야 돼. 나는 손이 안 변하는데. 네. 마가 올라. 아. 어 안 변. 가만 있어봐. 가만 있어. 이거 나의 몸통이야? 나 이거 너무 이쁘다. 어. 손 만들었어. 새구정 쓸지 안돼? 다음에 놓은 거 해. 어. 이게 다드케이스 안 돼? 어머 뭐하는거야 엄마 어른이 더 신났네 아니 또 주언들 아파서 아 주언나 이게 나 고래가고 있어 많이 만들었어